도와주기 위한거야? 어떻게 도와주는거야? 우리의 행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은 이미 재사용하는거야? 재활용? 리사이콜? 재활용? 이게 재활용이고, 아 위유스는 뭐지? 재사용? 그게 좋겠네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더 할 수 있다는거죠 회사들은 소모합니다 수많은 돈을 소모한대요 그건 뭐하냐? 시도를 합니다 당신에게, 당신에게 to get 파괴하기 위해서, 뭐 파괴하기 위해서? 사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물건들을 굿즈, 물건들을 사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소모해서 시도를 한대요 자, 만약에 당신이 어? 나왔다 if you don't think 아, 근데 이거는 그냥 그쵸? 미래죠 you, 당신이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 과정포비용을 디던트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그쵸? 과거였으면 그쵸? 한번 갈게 if you don't think carefully 네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you will keep 당신은 어떻게 하는거야? keep buying 당신은 계속 계속 사게 될겁니다 바로 물건들을 that you don't not need 바로 네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사게 될겁니다 아니면 even you really want 심지어 원하지도 않는데 사게 된다는거죠 이게 바로 상수리라는거죠 자, 가겠습니다 start by start by asking yourself 자, 시작하십시오 뭘 시작하는거야? 바로 너 자신에게 물어보는걸 시작하십시오 do I really need a new phone? 나는 진짜로 새로운 핸드폰이 필요로 하는가? 응 나는 의미 아니면 brand new 저는 필요해요 정말 너무 필요해요 그건 진짜 필요해요 아니면 brand new mp3 players 아니면 진짜로 mp3 새로운 mp3 요즘은 없지만 아무튼 mp3 플레이어가 진짜 필요한가? 이벤더요? 이벤더 누나죠? 이벤더 뭐라고? 심지어 뭐뭐있지라도 이벤더 그래했지라도 나는 have one that's the end works 내가 갖고있는게 아직 제대로 작동하는가? 작동하죠 근데 게임하고 게임하고 싶었었잖아 그게 아니라 앱이 안 깔려요 용맹이 많은거네 앱이 안 깔려요 아 그니까 그 공부로 옷갈려는거야? 게임하고 옷갈려는거야? 쾅다를 깔려하는데 그냥 결코 보세요 자 하겠습니다 쾅다를 풀려한 아 쾅다를 쾅다가 좋지않아요? 몰라요 게임이겠죠 아 쾅다 게임 아니에요 그건데? 쾅다 그 약간 문제같은거 찍으면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는거에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아 정말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거고 그걸 깔려하는데 다운로드달라고 움직이는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하다가 그냥 없어져요 풍이 이상해요 그걸 바꿨어요 아무튼 갈게요 자 think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make sure 확실하십시오 you have a good reason 정말로 좋은 이유로 갖고 있는지 for spending your money 너의 돈을 쓰는데 있어서 진짜로 확실하게 좋은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거죠 자 만약에 또 놨어 if 되게 많이 쓰죠 if you do this 네가 이렇게 이것을 한다면 이것을 한다면 you will 너는 될 것이다 reduce the amount of waste in the world 자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쓰레기를 어떻게 하는거야? reduce 줄이게 만드는거죠 감소시키는거죠 그리고 회사들은 매일 뭐 뭐 할 것 같다라는거죠 할 확률이 높은거야 적은거야 얘들아 뭐 뭐 할 것 같다 이거랑 아마도 아마도 이거의 차이 아는 사람 이거 두개 차이 아는 사람 아마도랑 뭐 뭐인것 같은데 랑 근데 아마도에요? 아마도 아니에요? 앗 자 됐죠 자 아마도랑 뭐 뭐 할 것 같다 이거 두개나 비슷하죠? 이거의 차이 아쉬운데 이거 아쉬워됩니다 아마도는 뭐야 люб VO 분노 봐 아 zombie 아 분노 cold 지 diagonal 엄마 Broadway Broadway Narr muchís 아마도인데. 야 내일 비율 꼭 같애. 이건 뭐야? 비율 확률이 높은거야. 뭔 말인지 알아? 한국말도 이거 구별에서 씁니다. 여러분들 아무데나 아마도 쓰는거 아니에요? 한번 더 알겠습니다. 이거 뭐만인 것 같은거야. 바로 회사들이 뭐만인 것 같아. 바로 멈출 것 같아. making so many unnecessary things. 바로 불필요한 물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드는 그 회사들이 뭐 할거야? 뭐 할 것 같아? 멈출 겁니다. 멈추게 되게 확률이 높은거야.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너가 쇼핑을 할 때 언제든지 땡땡입니다. It's one more. You may be green. Think again about whether you need it. 그죠? 그게 좋겠네요. 자 일단 문제를 나중에 풀고.